아이스크림 과일 맛없어? 야 아이스크림 과일 맛 생명이 됐다 과일 맛 난잖아 고마? 오늘 느낌은 흡수 아닌데 고마워 너가 잘 넘어질게 고마워 유리야 방해 들어와요 방래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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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이 놀래켜주기 1분천 1분천 사연이가 놀랐습니다 사온 재료를 보면서 이게 뭐냐면 그렇지 조금만 참아 새었나 우리 말 알지? 알지? 아니야구 알그랍니다 안녕 언니 간다 지금? 말 진짜? 응 나 했어? 나 방금 짓고 가는데 왜 안 했네? 응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것만 사왔어 응 이유식 그럼 이유식 만들까? 엄마가 싫어 나 엄마가 싫어 자 사연아 이유식 만들어야지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아빠 이유식 만들어야지 이유식 만들어야지 당신은 뭐하는거에요 당신은 뭐하는거에요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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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유식부터 만들고 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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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안 쪘어 천아 열심히 만들어봐 빨리 여기 안 했어 이거 사왔지 어디있어 네 사왔어 음 치즈랑 옥수수콘 아무튼 그래서 그 아이 그럼 아기가 그거 일단 그 있는 재료로 한번 만들어봐 근데 그 쌀은 어디있어요? 아빠가 사왔던 말이잖아 왜? 쌀 쌀 쌀 쌀 쌀 쌀 쌀 쌀 쌀 이거 다시 갔다 와야되요 왜 공사가 안돼 우리는 쌀Á혈아 metros 얀 integral 안 맞죠? 오늘이케? 뭐가 있네 뭐야 야 근데 너는 가.. 가요 Latin 울 Danke 야 야 니네랑 사오라는 거를 사올리고 내가 샀잖아. 야 근데 쌀 얘기했거든 사오라고 누구한테? 니네랑한테? 사오라고 했잖아. 사오라고. 그냥 거기 있는 걸로 만들어. 쌀 사오라고 그러면. 사올게요. 사와. 애기 먹을게 누나 니네 얘기했잖아. 사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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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오라고. 그럼 모르겠다. 만들어 볼게요. 뭐를 할까. 우리 미션 정해지면 딱딱하자. 하나라도 풀어주면. 애기 먹고. 애기 먹고 그러는 건데. 짜여져 있는 거잖아. 왜 웃기냐? 뭔가 짜여져 있어. 짜여져 있거든. 바나나 대치라고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오늘 그만해야냐. 하지마. 니가 감동했냐. 아 오늘 그만해야냐. 하지마. 니가 감동했냐. 야. 우리 창문이 더 괜찮네. 어? 그럼요? 어? 그럼요? 아니 잠깐. 천천히 꺼주세요. 왜 이렇게. 어? 잠시만 기다려. 완전 아닌 것 같아. 오빠.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야. 야 지식아. 유리야. 뭐 하는 거야? 왜 안 돼? 유리야, 그만하고 앉아, 너. 알지? 다 일로 오자. 일단 촬영 중이라네, 일단. 왜 이래?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만. 저기 가세요. 너네가 안에서 뭐 했는데. 야, 우리가 애들 데리고, 밖에서 그 난리 치는데 너네가 안에서 뭐 했는데. 뭐가 힘들어, 뭐가. 밖에 나갔다면 우리가 더 힘들지. 야,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네가 애 볼 때 그거 달래 봤어, 네가? 야, 너 어디 가? 일로 와. 어디 가는 줄 알아, 내가? 나 소리 그만 질러. 소리 그만 질러는 다 아니야. 그래, 우선 만들어. 이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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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촬영하지 말고 들어가고 뭐하고, 뭐하고. 왜 신경질을 해, 왜. 만들었어? 언니 근데 요거트 어디 갔어? 상피하다고 시카야. 니가 더 창피해. 뭐가. 조용히 있잖아, 조용히. 근데 나 진짜 궁금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올 동안 니네 뭐가 있네, 여기서. 우리가 다 짜고 있었거든, 주신, 알잖아. 이걸로 막 원래 사는 케이크에는 중소체육도 막 이러지 않냐? 야, 채수야. 나 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지? 야, 얘가 너무 손 벗겼어. 우리가 다 짜고 있었거든, 주신, 알잖아. 우리가 가만히 놀고만 있었겠어? 왜 신경질을 낸다, 지금 괜히. 너는 왜 신경질을 했냐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네가 언제 가만히 있었어, 그렇게 신경질 냈지? 목소리따운지야. 여기 지금 다 그런 분위기야, 네가 몰라서 그래. 다 그런 분위기 이렇게 가야 돼, 촬영하는데? 네가 조용히 있으면 돼. 네가 조용히 있으면 돼. 너만 조용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 다. 야, 니네 왜 그래? 야. 옷 때문에, 옷 때문에. 옷 때문에. 옷 때문에. 야, 니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세요. 아, 됐어, 됐어. 들어가, 들어가. 야, 시카. 그럼요, 저희 그냥 시카 빠짐 걸로 일단 빨리 마무리할게요. 지금 매니저 오빠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는 거야, 이거. 오빠, 이거 어떻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래? 왜 그래? 뭐, 전 뭐,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죄송합니다. 너 왜 그런지 몰라? 너 왜 그런지 몰라? 너, 같이 말았다. 우연이랑, 후연이랑, 들어가면 치과 좀 잠깐 발래서 뵙고 나와요. 여기서 발래 필요가 없는데, 지금 쟤는? 아니, 이거 필요가 없는데, 지금 쟤는? 아, 남은...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아, 남은... 깠어, 그럼. 아이고, 깨지마야? 아이고, 깨지마야? 아이고, 깨지마야? 아이고, 깨지마야? 또, 깨지마! 어떻게 마무리할까요?